장갑을 안져나 끼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. 장갑을 먼저 하나 끼고 목장갑 하나 끼고 주방에 쓰는 장갑이 있잖아요. 프리미엄 장갑이라고 있습니다. 다른 장갑은 작은 장갑도 못써요. 두 장을 꺼내서 장갑을 하나 끼고 장갑을 끼고 그냥 쑥 들어가요. 끼기 전에 이게 비틀이라 맨손으로 좀 버려놔야 돼요. 끼고 쑥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. 그래야지 안전합니다. 그리고 불편한 평상시대는 폐수하거나 공치솔 때 이렇게 하시고 폐수할 때는 장갑을 잡고 쭉 당기면 이렇게 빠져요. 그냥 쭉 빠져요. 쭉 빠져요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손놀려고 하시고 또 채비 해소할 때 다시 이놈을 잡고 벌리고 그냥 쭉 밀으면 다 씻겨줘요. 그리고 장갑이 쓰다가 뺄때도 만약에 뺀 뒤 이러고 됐다 이렇게 그러면 누르면 끼기가 상관이시거든요. 그땐 그냥 빼서 바로 끼고 바로 작업하시면은 여기 겉에만 장갑이 다 젖어요. 근데 안에는 안 젖어요. 하나도. 그리고 손도 깔끔합니다.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. 어 됐어요. 어 네. 어.